자 그만! 모자 써? 모자 쓰고 모자 쓰고 지금 각도가 조금 삐툰 것 같아 삐툰 것 같아 삐툰 것 같아 저거 빵 먹을 때는 아빠가 예쁜 모자 한 번만 쓰지 그리고 이따간 안 써도 되고 잘 때 자 얼룩! 자! 아빠 빵 주세요! 아하! 주배! 언어 가세요! 주배! 언어 가세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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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케이! 의자 써봐! 모자 써봐!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아빠가 하라고 하면 동시에! 모자 쓰고 예쁘게 쓰고! 잠깐 가만히! 동시에! 동시에! 하지 말고! 자! 아빠가 하라고 하면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권우손! 안녕! 강우손! 저요! 이게 뭐예요? 이름이 뭐지? 만주! 자! 이거 봐! 이거! 이거! 강우손! 여기 보면서 뿌잉! 자! 이제 맛있게 먹을게요! 자! 엄마 아빠 잘 먹겠습니다! 엄마 아빠 잘 먹겠습니다! 우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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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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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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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미쳤어! 엄마 아빠 아빠 내 거 아빠 줄게요 아빠 거 이게 뭐야? 아빠 거요! 오 아빠 두 개 다 주는 거야? 아빠 아빠 치킨 먹으면 안 나니? 아빠 거 냉장고 해 주세요 아빠 아빠 거 아빠 거 냉장고 아빠 안 먹고 아빠 거 냉장고 아빠 이 땅 먹게 그러면 아빠 냉장고 넣어줘 그래 번호야 맛있어? 네 어떤 맛이야? 찬맛 찬맛 강호는? 또 먹고 싶어? 또 먹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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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 배탈 나요? 배탈이 뭐야? 또 먹고 싶어 강호 또 먹어? 응 강호 몇 개째야 지금? 2개 2개 아빠가 본 거면 3개인데? 2개 2개 엄마 아빠 거 3개 아빠는 3개고 아빠 3개 먹으면 돼요 강호 너가 3개 먹었다고 강호 너가 3개 먹었다고 1개 형 그럼 건두가 여기 보면 안녕